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팔표수 유동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레이저 그 중에서도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 종류가 아주 많죠 이러한 프락셔널 레이저의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락셀은 하나의 상품명입니다 프락셀은 대표적인 프락셔널한 방식 분액돼서 레이저가 나가는 레이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에는 이런 프락셀이 개발되기 전에는 CO2 레이저 또는 어붕약 레이저로 얼굴을 전체를 깎아냈어요 상당히 다운타임이 심하죠 효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치료 전, 치료 후 아주 드라마틱하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를 생길 수가 있어서 요즘엔 이렇게 얼굴 전체를 레이저로 깎아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런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인데요 어떤 걸까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레이저가 뭔가 비가 내리듯이 나가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의 방식처럼 전체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듯이 손상되는 부분과 정상적인 부분을 교차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이전 방식과 비교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부분에 있던 그런 세포들이 손상된 부분을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존 방식과 다르게 조금 더 깊게 상처를 줘도 정상과 손상 부분이 교차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효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CO2 프락셀, 어빈 프락셀, 어빈 글라스 계열의 프락셀도 있고요 요즘에 피코 프락셀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레이저는 아니지만 이런 분핵된 방식, 프락셔널한 방식, 바늘이 여러 개 들어가는 포텐자, 버추와 같은 고주파 바늘 방식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O2 프락셀 레이저인데요 CO2 레이저의 특징은 물에 대한 흡수도가 아주 높은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가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부터 밑에까지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손상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박필성 레이저로 레이저를 쏘고 나면 그림 보시겠습니까? 구멍이 점점점 보이죠? 직접 표피부터 진비까지 다 파괴하는 거죠 대표적인 양코로 레이저도 쓸 수 있겠고 유폴스 레이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다른 프락셔널 레이저와 다르게 표피부터 진피를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뭔가 피부가 표면이, 흉터 표면이 전반적으로 우글구를 거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런 흉살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흉터에는 CO2 프락셀이 괜찮죠 그리고 일부 레이저가 들어간 부분이 열 수축에 의해서 약간 쪼그라드는 효과도 있고 다른 레이저보다 열 손상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CO2 프락셀 레이저는 다른 레이저보다 좀 효과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좋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프락셔널 레이저에 비해서 부작용의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이거야 당연히 선생님께서 파워를 어떻게 사용할지 각 빔과 빔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대표적인 부작용은 염증 후 색소침착 그 분이 까맣게 색소침착이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것들은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의 피부 타입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논문 한번 볼까요? CO2 프락셀을 했더니 여드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CO2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했더니 좋아졌다 사진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치료 전, 치료 후 하지만 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프락셀널 레이저에 비해서는 효과는 조금 좋을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염증 후 색소침착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염증 후 색소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빠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는 CO2 프락셀과 같은 종류인 박비성 레이저죠 어붑약 후 프락셀인데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어붑약 후 레이저도 물에 대한 흡수도가 높기 때문에 CO2랑 똑같이 표피부터 진피까지 큰 어떤 컬럼 형식으로 아예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붑약 후 레이저는 CO2 레이저와 비교해서 옆에 한 번 그림 보시겠습니까 열 기둥 주변의 열 손상이 CO2보다는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같은 에너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다고 사용했다는 가정 하에 CO2 레이저보다는 효과가 약간 약합니다 좀 부드럽게 나가죠 다른 말로 CO2 레이저에 비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짧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CO2 프락셀과 어붑약 후 프락셀 두 가지 종류만 있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 선생님 제가 다운타임이 적으면 좋겠고 빨리 일상에 복귀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CO2 프락셀보다는 어붑약 후 프락셀이 좋을 거고요 선생님 다운타임 조금 생겨도 괜찮고 일단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붑약 후 프락셀보다는 CO2 프락셀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이 그런 거니까 당연히 또 어붑약 후 프락셀도 에너지를 높여서 깊게 넣는다면 CO2만큼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붑약 후 프락셔널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붑약 후 프락셀과 CO2 프락셀을 비교했던 논문입니다 CO2 프락셀에 대해서 200명을 스터디했고 어붑약 후 208명에 대해서 스터디했습니다 당연히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CO2 프락셀이 어붑약 후 프락셀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부작용 측면 중에 하나인 레이저의 불금증을 비교했더니 역시 어붑약 후 보다는 CO2 프락셀이 조금 더 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프락셔널 레이저는 피코 프락셔널한 레이저입니다 대표적인 피코 플러스의 MLA 방식 피코 슈어의 포커스 렌즈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되죠 옆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역시 CO2랑 비슷하게 빛처럼 레이저가 내리지만 CO2나 어붑약 후에 비해서는 보다 더 촘촘하게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피성은 아니고 비박피성이고요 CO2나 어붑약 후에 비해서는 아주 짜잔하게 잘게 들어가고 이것들에 비해서 손상을 주는 깊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표피 또는 상부진피 이 부분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CO2 업량에 비해서는 피코 프락셀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다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나눠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CO2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깊은 층까지 자극을 하고 조금 얕은 층을 조금 촘촘하게 자극을 주고 싶다 그러면 피코 프락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복싱으로 친다면 커다란 훅, 어퍼컷을 치는 것은 CO2 프락셀이라 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잽을 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짜잔하게 잽을 칠 경우에는 휘코 프락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프락셔널 레이저를 잘 조합해서 해주실 겁니다 제가 약간 말이 옆으로 샜죠? 어쨌거나 피코 MLA는 열 손상이 거의 없고요 옆에 조직 사견을 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보이시죠? 이것은 LIOB라고 하는 작은 구멍들이 기계적으로 구멍이 만들어진 거고 열 손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의 CO2나 어분에 비해서 다운타임이 아주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를 좀 세게 쓰면 옆에 그림 보시겠습니까? 되게 빨갛게 피가 날 수 있는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운타임이 쭉쭉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피코 프락셀널 레이저를 이용한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좋아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요 그래도 사진 보시는 게 좋겠죠? 치료 전,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역시 롤링 흉터라든지 전반적인 흉터가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의 재미있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피코 프락스에 쓸 때는 1064 파장대를 주로 쓰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1064 파장대와 532 파장대를 동시에 사용했더니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일반적으로 쓰는 1064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532 피코세컨드, 1064 피코세컨드를 경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프락셀로 불리는 어빈글라스 계열의 레이저입니다 이것은 150nm 파장대 레이저인데요 이것은 비박피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리적으로 당장은 파괴시키지는 않고 옆에 조직소기를 보시면 부드럽게 열 손상만 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박피성 프락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다운타임이 조금 적을 경우에는 이런 어빈글라스 계열 프락셀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이러한 방식은 조금 얕은 흉터 또는 피부결 또는 모공치료에는 좋죠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프락셀을 받았다 어빈글라스를 말하는 겁니다 받았으면 당일날 세수해도 크게 문제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 사유하는 조화는 멀티니들 고주파죠 바늘이 여러 개가 직접 들어가서 피부 안에 고주파가 열로 바뀌어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CO2가 좋고 어빈야가 깊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쨌거나 빛이잖아요 결국은 빛은 어떤 물질을 만나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주로 쓰는 버추알 F인데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려나 바늘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의사가 세팅한 값 2mm 2mm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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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바늘이 푹 들어가서 그 깊이에서 바늘과 바늘 사이에 고주파가 지나감으로써 바늘이 들어간 필드 영역 전체에 열 손상을 확실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시크릿과 같은 방식과 다르게 최근에는 포텐자, 버추와 같은 고주파는 보내는 시간, 사람이 느끼기에는 레이저가 푹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을 보냈다가 쉬었다가 보냈다가 쉬었다 함으로써 기존 방식의 바늘 고주파랑 다르게 바늘과 바늘 사이에 좀 더 골고루 열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흉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2mm, 1.5mm, 1.4mm 깊이를 세팅함으로써 각각의 깊이에 따라서 골고루 열을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멀티 니들 RF, 버추와 같은 멀티 니들 RF를 이용한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래프로 치료 결과를 보시면 1개월, 3개월, 6개월 차에 점점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진으로 보시면 치료 전, 후에 점점 흉터, 표면이 약간 매끄러워지고 전반적인 공조도 약간 좋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한다면 당연히 각각의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당연히 깊은 층은 저는 개인적으로 버추 RF와 같은 바늘 고주파를 씁니다 당연히 얕게 세팅할 수도 있겠지만 잡고 이분은 뭔가 자갈자갈하게 표면도 약간 다듬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CO2 프락셀을 병행하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피부가 좋아졌을 경우에는 버추 RF를 쓰고 표면에 아주 얕게 피코에미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각의 환자에 따라서 한 가지 프락셀널 레이저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주로 주제가 프락셀널 레이저다 보니까 주로 레이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하진 않죠 여러 가지 가용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베륵 볼륨, 올리디아와 같은 물질을 진피, 피하지방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줌으로써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비교적 레이저를 이용해서 진피 쪽에 국한되게 또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들어보니까 되게 다양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이게 홈런 치는 타자도 필요할 거고 조금 단타를 치는 타자도 필요할 거고 아주 발이 빠르면서 번트를 잘 치는 타자도 분명히 경기에 필요할 겁니다 어떠한 레이저가 좋다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 근처에 찾아가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찾아가시면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피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식의 프락셔널 레이저 또는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베룩 등을 잘 조합해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보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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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